첫 번째 뉴스. 상당한 어려움이 몰아칠 것 같다. 외환을 비축해두어라. 이게 좀 달러 이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너지 곡물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불확실성까지 아직 유지되고 있으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고 금리 인상 압박이 커져 있어서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리기 어렵다. 아,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해질 여지가 있다. 단기적으로 잠깐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계속 가는 건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계속 달러가 이탈하는 문제. 외환 보유 관리 어려움 등이 있다. 아,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2%로 받는데 4%, 하반기 5%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느냐. 원인이 상당 부분 외부에서 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지금 외환 보유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전에는 1,6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때까지 각오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한미 통화 스워프가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없다. 대만은 외환 보유고가 무려 9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8%밖에 안 된다. 외환 보유고를 당장 늘려야 된다. 이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는 해외여행 좀 가야겠다. 외국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동남아 쪽은 물가가 장난이 아니래요. 일주일 괌 여행에 무려 800만 원을 썼대. 이러면 옛날에 유럽 가는 돈 아니야, 이거? 두 번은 못 가는. 동남아 물가 최고치 찍었습니다. 고유가 고환율과 함께 여행 악재. 4인 가족이 여행 경비가 괌으로 갔는데 800만 원이 남았다. 사이판, 하와이든 물가가 너무 비싸다. 작은 사이즈 햄버거 세트가 2만 1천 원. 휘발유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우버를 시켜도 추가 유리비까지 내야 돼. 이제 플러스가 된 거야. 아, 물가가 완전히 미쳐버렸다. 괌 여행을 다녀온 A씨. 몇 년 전보다 2, 30%는 값이 올랐다. 800만 원이 넘게 썼대. 그럼 둘이서 가면 400만 원이 든다는 거 아니야. 응? 잠깐만, 그럼 혼자 가면 200만 원이 든다는 거 아니야? 안 가! 비싸! 그러고 보면 내가 대구, 부산 얼마 들었지? 대구, 부산을 내가 얼마 들었지? 한 50, 50 안 든 것 같은데. 50이 안 든 것 같은데. 대구, 부산 여행, 여러분들 일주일 대구, 부산 여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가셔서는 압산 케이블카 타시고요. 부산 가서는 송도, 송도 횟집을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놀 수가 있죠. 비싸! 저렇게 비싸가지고 200만 원이? 이런 물가는 두 번은 못 가는 거 아니냐. 동남아시아 사정도 마찬가지다. 싱가포르에서는 맥주 한 캔에 무려 5,500원. 숙박료도 30% 이상으로 올랐다. 아니, 뭐 햄버거 시켰는데 2만 천 원짜리다. 자, 여행 카페에서는 해외여행 물가를 넣고 아우성이다. 돈 모았는데 돈도 모아야겠다. 기둥 뽑히겠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이 가격, 이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좀 생각을 다르게 해보셔서 코스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만약에 너무 전생에 뭐랄까 전생에 왜 나와? 내가 좀 더 정말로 이 물가가 얼마나 세졌는지를 느끼고 싶다면 저렇게 해외로 나가보는 것도 좋지. 나가서 정말로 한번 눈탱이 맞아보고 미국에서 한번 팁을 20% 뜯겨보고 이러면 우버를 시켜서 탔는데 우버한테 특수 피가 더 붙는다는 거야. 돈 더 내라는 거야. 왜?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 한번 뜯겨보면서 본인이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물가가 이빨이 올랐구나 이러고 그냥 한국에서 있어야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마. 집에 계셔가지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오늘은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올까 안 하고 나올까 이런 걸 보시는 재미로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샤워 여행이지.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편하게 당분간은 계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더 무서운 건 뭐냐. 우리나라의 물가인데 우리나라의 음식 물가가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야. 한국은 식품 인플레이션이 아직 반영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반영되기까지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반기에 분명히 인도 다음으로 높을 것이다. 헐 외식 물가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아시아 지역 식품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경우가 나왔다. 하반기에는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상승세가 눈에 띌 것이라는 거다. 아시아 식품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텐데 우리 이제 이런 게 반영되는 게 더 느리다는 거예요. 글로벌 식품 물가 변동 여파가 아시아 지역에까지 미치기까지는 6개월이 걸린다. 즉 하반기에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인도의 폭염 등 이 악재들이 우리 하반기 때 다 반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더 오를 걸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기를 미리 사놓던가 고기를 미리 많이 먹어놓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고기들을 사두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미리 많이 먹어두던가 아니면 아예 굶는 훈련을 하는 거야. 아예 음식을 안 먹고 버티는 훈련을 미리 해보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좋을 거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을 것이다. 한국은 그 뒤를 이어 8.4%가 이뜰 것이다. 아 무섭구만 얘 자 아시아 쪽은 정점도 아니고 곡물 식용류 육류 이런 것들이 이미 크게 올랐다. 자 쌀 쌀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인상의 그 쌀도 이 밀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조만간 치솟을 수도 있다. 이 쌀도 지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아하 이러면은 이제 우리 식당 가서 쌀 시키면은 좀 더 뭐 천원이었던 게 이제 뭐 이천원일 수도 있고 천오백원일 수도 있죠. 씁쓸하구만 미리 햇볕을 사놔야 되나? 자 여러분들 그 대출 상품 중에 여러분들 채증식이라고 아십니까? 혹시라도 이 대출 이자가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이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채증식 상환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자를 뒤에 가서 많이 내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야. 여길 보면 채증식이란 게 요런 거예요. 처음에는 116만 원만 내면 되는데 3억 원 대출 받았으면 근데 뒤로 갈수록 비싸지는 거죠. 요런 걸 보고 이제 채증식 상환 대출이라고 해요. 3억 원을 빌려서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오르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채증식 상환 방식의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자를 이자를 중심으로 갚다가 서서히 월 상환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상환 초기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는 월 납입금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이 30년 만기로 보금자리론을 통해 3억 원을 빌리면 매월 153만 원을 내야 되지만 같은 조건으로 채증식으로 하면 116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요. 뭐 10년간 이런 식으로 갚는다고 하더라도 2,500만 원이 더 적기 때문에 요런 게 좋다. 물론 시간이 그 이상으로 가면 점점점 이제 그 이자가 뭐야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죠. 보통 이제 저런 방식은 이제 어떻게 쓰는 것이냐를 봤을 때는 한 방이 아니라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이제 116만 원짜리인데 이제 예를 들어 한 20몇 년 지나면 한 달에 한 뭐 190에서 이제 200만 원 사이 마지막에 가면 22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갚는 돈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30년 만기니까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116만 원에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방식은 이제 뭐냐 30년 만기를 진짜 30년 갖는 사람은 없죠. 보통은 저런 것들은 이제 5년 그래서 10년 사이에 집을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하겠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내가 예를 들어 갭 투자를 해놓고 좀 집값이 오르면 그냥 팔자. 이랬을 때는 저런 상품들이 굉장히 유리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일시의 상환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30년 만기라는 거를 진짜 30년을 다 갚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사실 30년 만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30년 동안에 그냥 내가 사먹으면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거든. 굳이 내가 일찍 갚아서 은행 돈을 굳이 일찍 갚을 필요는 없어.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좋은 점이 그거지. 이자를 내가 굳이 갚을 필요는 없는 거야. 일찍 죽으면. 대출이라는 거를 굳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끝까지 봤을 때 30년을 다 갚는다고 봤을 때는 저런 방식이 좀 더 이 나가겠지. 그런데 누가 30년 동안 저걸 내냐고 미련하게.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제 손바꿈도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중간에 만약에 금리가 더 떨어져서 이제 좋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이 30년 동안 내내 갚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갚다가 어 조건이 좋은 상품이 나왔다 이러면 얼마든지 갈아타도 되는 거고 혹은 내가 이제 부동산을 매도를 친다고 했을 때는 어 그냥 상환해버리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그 안에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즌이 한 1, 2년 1, 2년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시기는 좀 피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5년 거치기간이 있으면서 변동금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런 식으로 체증식으로 점점점점 늘어나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저렴하게 내는 방식으로 몇 년 동안 이제 조금 어 금리가 오르더라도 타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제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방식을 쓰는 데는 이제 다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 내가 한 10년 정도 부동산 들고 있다가 팔 생각이야. 이렇다면 이제 저런 상품들이 아주 유리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는 어 어떤 게 문제가 되냐 이제 월세가 오르고 또 전세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자기네들이 이걸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로 돌리면서 뭐 사실 그 돈 가지고 은행을 은행 빚을 갖다가 상환해버리면은 사실 뭐 그렇게 타격받을 건 없다면 좀 이 전세 입자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이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산도 없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돈이 이게 월세보다 더 비싸면은 내가 전세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월세 있는 사람도 그래. 월세 있는 사람도 이건 다 집주인 주는 돈인데 아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계속 집주인한테 생돈을 다 주는 바에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어 같은 돈이면 내가 자산이라도 들고 내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전세 입자 월세 입자 간에 어떤 이제 선택들이 율로 쏠리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자 전세 대출이 월 이자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전세 대출이 불안해요. 지금 음 그렇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1%가 바로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2억 야 2억을 어떻게 대출 받았냐 이 아저씨 대단하네. 전세값 2억 2천만 원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로 40에서 49만 원씩 냈는데 월 이자가 76만 원으로 단번에 급등해버렸다. 이제는 반전세로 갈아탈래라고 하는데 자 전세 대출은 금리가 싸고 대출 한도 규제가 헐겁다. 서민들은 전세값의 상당 부분을 전세 대출로 충당한다. 즉 우리가 집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굉장히 따지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전세 대출은 쉽게 쉽게 나온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뭐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계산 하에서 그런 거겠지. 근데 이제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입자분들이 이 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주거 사다리에서 한 단계 밑으로 다른 동네로 가던가 월세로 빠져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먼저 터지죠.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5%로 넘어가고 있다. 전세 사례가 월세보다 더 비싸졌다. 이런 걸 이제 유심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전세 값이 폭등을 많이 했을 때 이들이 손쉽게 전세 대출을 받아 오른 전세 값을 치르면서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게 이제 집주인과는 좀 다른 점이지 전세 대출을 쉽게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빌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약계층이 돼버린 거야. 사실상 냉정히 말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영끌이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반전세 비중이 50% 육박하고 더 가팔라지겠다. 이게 뭐냐 목돈으로 보증금도 주고 월세도 내야 된다라는 거야. 예 자 2년 최근 2년간 보면 전세 가격 급등으로 전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월세를 이용하는 이동하는 하향 도미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계약갱심권 만료가 올해 8월 달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값도 폭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이런 전세가를 좀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전세가를 많이 올리지 않는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좀 주면 좀 어떻겠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하네요. 전세값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2년 실거주 안 해도 양도세 비가로 해준다. 엄청난 혜택이네요. 이런 혜택을 왜 주나요? 이게 지금 8월 달부터 전세가가 급등할 것이니까 미리 이런 제도를 제시한 거야. 너희들 2년 거주 안 해도 팔게 해줄게. 2년 거주 안 해도 양도세 안 거둘 테니까 5년 5% 이내만 올려. 이 얘기야 지금. 정부가 꿈틀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에 대해 1주택 양도소수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2년 이상 거주해 주는 혜택을 5% 인상으로만 제한해도 주겠다라는 것이다. 그래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죠. 여기를 보면 실거주 의무제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시행되면 새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다. 이게 진짜 머리를 그래도 잘 쓴 거야. 물론 이게 얼마나 통할지는 또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 집주인이 여유가 있으면 5% 해주고 그냥 사세요. 이러고 그 혜택을 저걸 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는 그냥 한 30% 올려버리고 나중에 내가 2년 살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이 전셋값에 대한 폭등을 의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문재인 정부 때는 전셋가를 잡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전셋값을 잡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든 규제로 이걸 막으려고 하면 집값이 물렬건 뛰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전셋가를 눌러놓으니까 집값이 전셋가가 올라가야 된 만큼 선반영이 돼서 올라버린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지금 이 집값이 뻥튀기해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이 전셋가가 같이 올라갈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전셋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신규 계획으로 잡히기 때문에 전셋가도 올려야 되는데 그동안 못 올린 사람이 있고 전셋가만 지금 세 종류로 나뉘었다잖아. 신규 계획으로 올린 사람들 그다음에 갱신청구권에 묶인 사람들 아니면 그전에 그냥 5% 이들을 올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뉘다 보니까 이 전세 같은 아파트인데도 전셋가가 다 달라.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만들어놨으니 그 결국에는 전셋가는 상단을 쫓아서 쫙 올라가버리면 이게 전세 입장을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이거야. 더더군다나 이 대출이라는 것이 전세 대출이라는 것에서 이 사람들은 기존에 비해서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이걸 갚을 능력이 없다. 이럴 때는 또 밀려나가는 거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전세에 대한 거거든요. 전셋가를 일단 잡아놔야만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 집값의 상승을 막을 수가 있는데 전셋값까지 만약 폭등을 하는데 이러면 당연히 매매가까지 튀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막겠다라는 건 아주 신경을 잘 쓴 거예요. 일단 전셋가를 일단은 잡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갱신 청구권이 해제가 되는 순간 일단 전셋가가 기본적으로 몇십 프로씩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셋가가 같은 아파트라도 다 틀려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걸 해제해주겠다는 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요. 건축비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하고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을 비용을 인정해주겠다. 또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면제해주겠다. 신혼부부를 위한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뭘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값이 뭐 집값도 그렇고 건물주도 그렇고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집을 샀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없어 경매로 넘어간다. 이걸 어느 국가가 원하냐는 거야. 그런 걸 원하는 정부나 국가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집값세라는 게 그런 식으로 무슨 반토막이 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약보합이라던가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되고 물가상승률에 맞춰서만 유지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5년 동안 집값이 똑같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야. 사실은. 더 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이래야 사람들이 폭망을 하거나 부채가 터져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은행이 도산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집값을 올리기도 싫고 떨어뜨리기도 싫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일단은 전세가는 잡아두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숨통은 열어주겠다라는 거야.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전세 규제라던가 아니 대출 규제라는 게 이런 거 완화해서 당신네들이 빌려가지고 싸게 집 싸게 아니 싸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열어주되 전세가는 내가 눌러나서 집값을 위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은 맞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뭐를 해야 돼요? 공급을 하겠죠. 이 공급이 되게 중요해. 공급이 없는 상황이면 집값은 전혀 폭락을 한 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죠. 시장 자체가 그렇지. 모두가 다 서울에 와서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거든. 이런 부분에서 청약 문제라던가 공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제가 풀려서 들어온다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는 있어. 그런데 어느 정도 상한제를 잡아주고 서로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 정책이 나와서 한다면 적절한 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급이 많아지면 전체 시장이 안정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계속 집값만 오를 뿐이야. 이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컨셉을 굉장히 잘 잡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제가 몇 번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15억 이상은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즉 15억 이상의 집들은 그냥 현금 박치기야. 두 번째로는 3억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연봉이 1억이 넘어야 돼요. 1억 2억이 1억 넘어야 되고 작용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사실 연봉이 1억 넘는 사람들의 그런 상환 능력을 우리가 걱정한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 보통 이런 이런 주장 자체가 사실 대출을 안 받아보니까 모르는 거구나. 막상 가서 보면 의료보험료 너 얼마 냈어? 이것부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의료보험료를 내가 몇만 원밖에 안 내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5천만 원 나올까 말까. 이런 거 보면 사실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다? 그 자치만으로도 이 사람이 꽤 연봉이 세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런 주식이 박살나고 코인이 박살나는데 부동산은 떨어져 봤죠. 0.11%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유동성의 성격이 많이 다르고 사실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한테 이미 대출이 간 거기 때문에 집주인들보다는 지금 전세와 얼세 입자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자 또 금리가 오르면 또 즐거운 뉴스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적금 이자가 오른다라는 겁니다. 아따 새치게 하지 마소 아따가 아니네 마 새치게 하지 마소 새벽 6시부터 은행 앞에 줄을 섰다고 하는데요. 연 5% 적금이 나왔습니다. 와우 아이고 와우 예 어 보소 새벽 6시부터 와서 번호표 나눠 가진 사람들 안 보이는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문 여는 시간 맞춰서 줄 섰 사람 먼저지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연 5%짜리 특판 적금이 나왔습니다. 야 옛날에 뭐야 2%가 가지고 줄 섰던 것 같은데 얘 아 지금 예적금 고금리 예적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로 뭐 제2금융권까지 난리가 났어요. 5% 넘어갑니다. 예 10분 만에 지금 동나는가 하면 음 수백 명이 은행 지점에 몰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에 연금리 6%짜리 적금이 나왔어요. 200만 원 한도 200만 원 한도면 여러분들 이런 거를 저런 거를 여러분들 200만 원 한도밖에 안 되네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저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마누라 자식 까지 동원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품을 그냥 나 혼자만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나 내 마누라 내 자식 통장을 3개를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럼 저 200만 원 한도가 600만 원 한도까지 늘어나고 뭐 더 많으면 천만 원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통장을 동시에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그러니까 저런 상품들은 내가 가족들이 좀 있다 이럴 때 여러 가족들 다 데려가서 여러 개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저기다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좀 더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겠죠. 아 6%짜리도 나왔고 연 3.7%짜리 12개월 만기 예금 특판 행사 서초 중앙 새마을금고 폭주가 했다. 노인들도 몰려왔다고 한다. 요즘 재택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고금리 수신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많다. 일단 3.5% 이제는 뭐 3% 이상이 기본이야. 3% 이상이 기본이야. 기본. 음 그래요. 특판사냐. 여러분들도 이제 찾아가보면 이런 거 많겠죠. 음 저축은행에서도 높은 금리를 주는 연 3.5%짜리 뭐 이제는 흔해져서 3% 이상이 아주 많네요. 아 여기는 5.5%도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런 것들은 이제 요즘 검색하면 이렇게 그 최근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니까 저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금방 현금 이자를 늘릴 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겠죠. 옛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통장 고르는 재미가 있을 거야. concentrics interviewing して are wasn't able name 2019 ох name тор 요 swapped 감사합니다.